의지력의 역자가 힘 역자잖아요. 그래서 힘이 센 분이 있고 약한 분이 있는데요. 약한 분은 또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습관을 키우고 싶다 하시려면 기초 체력이 필요합니다. 5kg, 10kg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부러운 거예요.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단축 마라톤에 나가면 십중팔고 실패하십니다. 한 번은 완주하실지 모르지만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것에 기초 체력이 필요한데 이 습관에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의지력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만났는데 의지력이 왜 필요하냐면요.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 행동을 가로막는 유혹을 극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겠다. 스트레칭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매일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스트레칭을 매일 해야 되죠. 그런데 일어나기 싫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력을 잘 관리하면 내가 원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의지력은 포도당, 우리가 먹는 포도당을 연료로 해서 이 전두엽을 통해서 발현됩니다. 이 의지력은 스마트폰 배터리와 비슷한데요.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 생각해 보시면 배터리가 처음에 충전이 됐지만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줄다가 나중에는 방전이 되죠. 충전을 안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의지력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충전이 돼 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사용하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조금씩 방전이 되고요. 나중에는 심리학 용어로 자아고갈이라는 상태 그러니까 방전 상태가 됩니다. 이 방전 상태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만사 귀찮은 상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방전까지 놔두지 않고 이 의지력을 잘 관리하면 내가 원하는 습관을 만드시는데 훨씬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지력은 사람마다 달라요. 예, 의지력의 역자가 힘 역자잖아요. 그래서 힘이 센 분이 있고 약한 분이 있는데요. 약한 분은 또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의지력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또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의지력이 스마트폰 배터리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폰 배터리 생각하시면 첫 번째 관리하는 방법은 제때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충전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지력은 포도당으로 충전이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지치면 단 게 먹고 싶습니다. 사탕을 갖고 다니면 되냐? 전 그걸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분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의지력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지력이 충전되긴 하는데 일시적으로만 충전돼요. 반짝해요. 그래서 잠시 올라가지만 혈당이 올라가지만 또 다시 금방 내려오기 때문에 의지력을 지속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제가 해서 추천드리는 의지력 충전 방법 첫 번째는 3시 3끼를 제때 드시는 겁니다. 이왕이면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보다는 의지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채소나 과일, 생선이나 고기, 잡곡밥 등의 좋은 식사를 권장을 드리고요. 3시 3끼를 제때 드시면 의지력이 충전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침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젊은 분들이 아침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침을 안 드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전날 6시에 만약에 저녁을 먹었다고 가정하면 다음날 아침을 만약에 안 드시고 점심을 12시쯤에 드신다고 생각하면 18시간 동안 우리가 공복이 되거든요. 포도당 공급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우리 뇌는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가 활동하기 때문에 포도당을 계속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18시간 동안 공복이 되면 이 포도당이 소진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새로운 습관을 한다든지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때 포도당이 고갈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의사결정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이걸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 상사분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상사가 아침을 안 드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리젝트 당하겠다고 각오하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 가시냐면 점심 식사 직후에 가시면 그분이 포도당 공급이 된 다음에 가셔야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족에서 가족끼리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 식전에 하시면 안 되고요. 저녁 드신 후에 저녁 먹고 나서 기분 좀 좋아진 다음에 그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상생활에 활용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숙면입니다. 잠을 잘 주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가 요즘에 현대인들이 바쁩니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무슨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뇌가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없기 때문에 밤에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고요. 대한수면학회에서는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걸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시간 정도 푹 주무셔야 되는데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가장 좋은 방법은 리셋하는 겁니다. 껐다가 켜는 거거든요. 우리 인체를 껐다가 켜는 게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 다시 리셋이 되기 때문에 다시 높은 효율로 의지력을 충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삼시색기하고 숙면은 의지력을 충전시키는 것,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거였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의지력을 키우는 겁니다. 의지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로 비율을 들면 배터리의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예전에 한 번 충전하면 10시간 썼는데 이번 더 키우면 충전하고 나서 하루 종일 쓸 수도 있는 거죠. 24시간으로 쓸 수 있게 용량을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왜 네가 거기서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산소 운동 우리가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의지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두엽이 활성화가 돼요. 뇌과학자분이 이런 비유를 쓰셨는데 뇌에도 알통이 생긴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도 알통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냥 은유적인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FMRI라고 해서 의학적으로 검증이 다 된 내용들이고요. 실제로 그쪽이 더 발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운동 대학생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거든요. 한 집단에게 운동을 많이 시켰어요. 운동을 시켰더니 의지력이 발달을 해서 운동만 잘하게 된 게 아니고 이전보다 식습관도 좋아졌고 감정 조절도 잘 되고 지출 관리도 잘 되고 또 집안일도 잘 되고 그래서 성적도 올라갔고요. 또 나쁜 거는 절제하는 의지력이 높아졌습니다.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이런 것들을 섭취량이 훨씬 줄었습니다. 운동을 해서 결국에 의지력이 향상이 되니까 이 의지력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규칙적인 운동은 의지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또 의지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독서입니다. 이 체인지그라운드 채널에서도 많이 강조하시는 독서인데 이 독서가 왜 좋냐 최근에 영상 매체가 워낙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볼 게 차고 넘쳐요. 그런데 영상을 보면 뇌가 수동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 책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설책을 읽는데 어느 지역에 우리 집을 묘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숲이 있고 앞에는 호수가 있고 지금 노을이 지고 있고 하면 뇌는 계속 상상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발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정말 새로운 것을 배웠어도 좋지만 의지력을 키우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의지력을 키우고 또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방법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좋은 습관의 대명사입니다. 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것, 잘 주무시는 것, 또 운동하는 것, 독서하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좋은 습관들이죠. 좋은 습관을 잘 가지시면 의지력이 강해지고 이 강해지는 의지력이 다시 이 습관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더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가지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